뒤집힐 수도 있고 도영선수와 또 쇠기를 박을 수도 있습니다. 바로 20번 홀은 원온이 가능한 홀인데요. 안전한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? 왼쪽이네요. 이거는 샷 실수가 나온 거죠. 많이 당겨진 샷이 나왔습니다. 네, 임팩트 때 헤드가 많이 다쳐버렸습니다. 아, 좋은데요. 전화 위복이 됐습니다. 네, 티샷 실수가 어이없이, 본인은 아마 어이없이 할 겁니다. 근데 세컨 샷은 너무 잘 쳤네요. 지금도 발끝 내리막 경사에서 샷이었는데 아, 두 샷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저는 발끝 내리막에다가 왼발 내리막이 좀 심한 라이였거든요. 거기서 참 잘 쳤습니다.